너 걸릴줄 알았다 파라야 매크리 없어서 파라 나오면 파라 소리 나는 거였는데 너만 날 수 있냐 나도 날 수 있다 매크리 없으면 내가 매크리 바꿔야겠는데 아니면 리퍼 하시는 분이 근데 리퍼 하시는 분을 바꾸면 저거 탱커를 잡을 수가 없어 상탱이야 상대 내가 바꾸는 게 제일 좋은데 나 걸릴줄 알았다 파라야 오 안아 안아 나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이탈이야 죽었죠 형 송관이 등기 누가 보시냐? 루즈 이 자식이? 내가 죽으면 바꿀텐데 지금 가서 바꾸고 올 수도 없고 이탈이로 이동하게 2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시하고 안주하고 이탈이로 이동하는 중 이탈이로 이동하는 중 이탈이로 이동할 때 이탈이로 이동하는 중 아유 파라 죽었죠? 아 매크리 무서워 어! 아 음중됐다 어? 파라 혼자 살아 있는데 저거 나이스 20초 지금 텔포도 있고 아 이거 리포 잘리면 정면으로 들어오죠 위도? 위도 나왔네 아 들어올거야 들어올거야 아 비트! 하지만 막아내는 는생이 팀 나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...쿠... 죽아...죽아...죽아... 타이어가 잘 부숴지면 타이어가 안 보이면 되죠? 타이어 잘 부숴지면 타이어가 안 보이면 되는 거지. 안 그래? 어차피 시간 얼마 안 했을 땐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. 들어오지 그러면. 들어오면? 어떻게든 죽어야지. 아! 윰! 음? 음? 님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. 응? 안 돼요.